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06페이지 방수미 방습공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수미 방습공사는 문제가 대략 두 문제 전후 정도 나올 수 있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거기 보시면 제로에 따른 방수공사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용어적인 측면이 나오죠 지금까지는 용어적인 측면에서는 시험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용어적인 측면도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용어 부분을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용어에서 나올 수 있는 파트는 실링 방수하고 관련된 부분에 용어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히 봐두시면 되는데 그래서 먼저 4번에 보시면 논워킹 조인트 개념이 나옵니다 논워킹 조인트하고 그 다음에 13번에 워킹 조인트가 나오죠 이 두 가지를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논워킹 논워킹 조인트는 일반적으로 무브먼트 움직임이 없는 줄눈이 논워킹 조인트죠 그런데 워킹 조인트 워킹 조인트는 움직임이 있는 조인트죠 그래서 논워킹 조인트는 3면입니다 3면 접착 줄눈 구조가 바로 논워킹 조인트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3면 접착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207페이지에 17번에 보면 3면 접착 나오죠 그래서 논워킹 조인트는 3면 접착 개념이 되고요 그리고 워킹 조인트는 2면 접착 개념이 됩니다 2면 접착 3면 접착 이 두 가지를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3면 접착이라는 것은 이 조인트 재료와 재료 사이 부분에 재료와 재료 사이 부분에 조인트를 두는 거죠 그러면 원래 조인트가 줄눈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했을 때 이 바닥면하고 마주보는 이 두 면 이 면을 접착시키겠다는 것이 바로 3면 접착 개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채웠을 때 실링 공사를 했을 때 마주보는 두 면하고 이 바닥면을 접착시키는 것을 논워킹 조인트 또는 3면 접착 줄눈 구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워킹 조인트의 개념은 마주보는 두 면만 접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줄눈은 접착을 시키지 않는 것이 바닥면은 접착을 안 시키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했을 때 마주보는 두 면하고 이 면만 접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닥은 접착을 안 시키는 거예요 밑부분은 그래서 이 마주보는 두 밴만 접착시키는 것을 워킹 조인트 2면 접착줄눈 구조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에 보시면 마스킹 테이프가 나옵니다 마스킹 테이프 6번에 마스킹 테이프 이 마스킹 테이프는 무엇을 마스킹 테이프라고 칭하는가 하면 우리가 실링 작업을 할 때 시공 중에 주변이 더러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 이렇게 해놔죠 시공 중 바탕제 오염방지와 줄눈선을 깨끗하게 해서 여기 실링을 할 때 여기에다가 설치해 주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 부분에다가 테이프를 부착하는 거예요 이번에 여기다 테이프를 부착하고 실링제를 갖다 충전시킬 때 주변이 더러워지지 않겠죠 이것이 마스킹 테이프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주의할 점이 이거하고 조금 주의하면 됩니다 11번에 본드브레이크 그런데 9번에 백업제하고 이 본드브레이크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백업제 백업제 개념하고 이 본드브레이크 본드브레이크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본드브레이크의 개념은 이것을 본드브레이크라고 칭합니다 보통 이렇게 있을 때 줄눈 공사할 때 줄눈 깊이가 깊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깊지 않을 경우 깊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줄눈 바닥에 실링제가 부착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접착시키지 않게 줄눈 바닥에 이 바닥 부분에 테이프를 바르는데 이것을 우리가 본드브레이크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실링제를 접착시키지 않게 해서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 이것이 본드브레이크의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백업제는 무엇이냐 백업제 개념은 이것을 백업제라고 합니다 백업제 줄눈 깊이가 깊습니다 이렇게 줄눈 깊이가 깊으면 이 전체를 실링제로 공사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이렇게 깊을 때 일정 정도를 백업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줄눈 깊이를 소정 위치로 조정하기 위해서 안에 충전하는 재료 이것이 백업제예요 보통 이런 본드브레이크나 백업제를 사용하는 목적은 워킹 조인터 이면 접착 줄눈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백업제나 본드브레이크를 우리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백업제 구분해냈죠 실링제의 줄눈 깊이를 소정 위치로 조절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줄눈의 충전, 채워주는 재료가 백업제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구분을 좀 해두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에 보시면 멘브레인 방수해가 나오죠 멘브레인 방수를 우리가 피막 방수라고도 칭합니다 멘브레인 방수는 어느 하나의 방수를 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렇게 해놨죠 아스팔트 방수층이나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이나 우리가 토막 방수나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와 같은 이 불투스성 이 막을입니다 피막을 형성시켜서 방수하는 것을 총칭해서 멘브레인 방수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이 멘브레인 방수는 기억을 해두실 것이 단어 중에 이런 아스팔트라든지 이런 시트, 시트나 또는 이런 도막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이 방수층들은 전부 멘브레인 방수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07페이지 14번에 실링제 해놨죠 실링제는 부재와 부재 사이에 조인트 줄눈이 발생하죠 이 줄눈을 갖다가 만드는 그 재료죠 그것을 우리가 실링제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이 실링제는 부정형 재료가 부정형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액상 상태로 주입해서 형상을 갖추는 것을 부정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이 얼굴에 보톡스를 맞으면 그것은 부정형이죠 만드는 제품을 액상으로 주입하죠 그런 것은 부정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번에 복합염 방수층 나오죠 이 복합염 방수층은 보통 시트계 방수하고 도막재 방수의 단점을 서로 보완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복합해서 한 방수를 복합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합염 방수층은 항상 기억을 해두실 것이 두 단어만 나와야 돼요 도막하고 시트계 명심하십시오 다른 개가 나오면 안 돼요 아스팔트 개나 다른 개가 나와서 안 된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점 좀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고에서 보시면 물매와 배수의 개념을 우리가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때 물매라는 것은 우리가 경사 두는 거라고 했죠 기울기 두는 것을 물매라고 했습니다 물매는 경사, 기울기 두는 것을 우리가 물매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1번에 보시면 이렇게 놨죠 지붕 슬래브 실내 바닥 등에서 현장 타설 콘크리터나 우리가 콘크리트 평판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방수층을 보호할 경우는 물매가 바탕 물매를 100분의 1에서 150분의 1로 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호층이 설치가 된다 보호층이 설치가 됐을 때는 수평 100에 대해서 1의 비율로 경사를 두자는 거죠 보호층이 있을 때 그런데 거기 해놨죠 방수층 마감 보호 도료로 하거나 아니면 마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호층이 그래서 이제 도료 마감이라든지 도료 마감이나 아예 마감을 안 해요 보호 마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마감 자체를 안 할 때 이 경우는 물매가 50분에서 20분의 1이 돼 주면 됩니다 그럼 주의할 점은 이거죠 분모 수치가 커진다는 것은 완만해진다는 거예요 분모 수치가 작아질수록 급한 경사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00분의 1하고 50분의 1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수평 100에 대한 수지 1의 비율로 경사 두는 게 100분의 1이죠 50분의 1은 수평 100에 대한 수지 1의 비율로 경사 두는 겁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7페이지 방수바탕적인 측면 자 방수바탕 자 방수바탕적인 측면에서 정리하실 것 자 먼저 방수바탕의 종류 개념이 나와요 옥상이나 실내 바닥 등과 관련된 경우 그리고 외벽하고 그 다음에 지하 외벽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그러면 먼저 1번에서 보시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하라 평면부 바탕 종류는 현장 타설 콘크리트 레인포스트 콘크리트에서 RC라고 해놨죠 그러면 이 RC 구조로 하면 된다는 거죠 기본적은 RC다 이거죠 RC RC조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프리케스트 구조 해놨죠 부지는 PC라 했죠 PC 프리케스트 콘크리트 자 그리고 ALC ALC는 경량기포 콘크리트 ALC라 했죠 기본 바탕은 이걸로 하면 된다 이거죠 세 가지로 그래서 거기 보면 2번의 외벽도 같죠 RC, PC, ALC 세 가지로 할 수가 있다는 게 기본은 그런데 지하 외벽만 다르다는 거예요 지하 외벽 지하 외벽은 수압도 받지만 토압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바탕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 외벽의 경우는 RC 바탕만 현장 타설 콘크리트는 RC 바탕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PC나 ALC 경량기포 콘크리트 반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8페이지 자 바탕 형상과 관련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 형상에서는 우리가 언급이 될 수 있는 게 5번, 6번 개념이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5번이에요 자 바탕 형상적인 장면 바탕 형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5번이 됩니다 5번 자 오목 모서리 자 오목 모서리가 있고 볼록 모서리가 6번에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이겁니다 자 우리가 옥상을 갖다가 정사각형으로 우리가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땅을 누가 안 팔아서 정사각형을 못 지었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건물을 이런 형태로 위에서 옥상을 내려봤을 때 이렇게 자 만들었어요 그러면 기본은 다 이런 것은 다 오목이죠 오목 모서리가 될까 합니까 이런 부분은 여기가 볼록 모서리 개념이 되는 거예요 볼록 모서리 튀어나온 모서리 이거는 볼록 모서리가 되겠죠 그러면 오목 모서리의 경우는 우리가 그 하나죠 아스팔트 방수의 경우만 자 삼각형으로 하는 거죠 오목 모서리 부분은 오목 모서리는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아스팔트 이 아스팔트 방수는 다층 방수법이에요 다층으로 공사가 됐어요 그래서 아스팔트 방수는 삼각형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아스팔트 방수는 삼각형 그리고 기타 이외의 방수는 직각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스팔트 방수 이외의 타 기타 방수들 이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스팔트 방수는 다층 방수법이에요 여러 개로 공사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층으로 공사되다 보니까 꺾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밑에 바지를 갖다가 입어 보세요 하나 입을 때는 잘 구부러지죠 이걸 6개 또는 8개 10개 입어 보세요 직각으로 안 구부러지죠 그걸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아스팔트 방수는 다층이다 보니까 직각으로 하면 안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오목모습을 이렇게 직각으로 해버리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처리할 때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처리해 줘야지만 둔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어느 정도 공사가 용이해지는 거예요 그 측면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 6번에 볼록모습은 가급시 완만한 면 처리하면 된다 이거는 어떤 방수든 관계없죠 동일하게 적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2번을 추가적으로 조금 더 알아두면 되죠 측기 올린 부분이 있을 때 RC 바탕은 현장 다설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RC라고 했죠 RC 바탕은 재물 마감으로 합니다 재물 마감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마감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재물 마감 이렇게 칭합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3번에 방수 시공 직전에 바탕 상태를 다루고 있죠 방수 직전에 바탕 상태는 건조를 전제로 하는 방수 공법에서는 함수 상태가 건조 이 건조를 우리가 전제로 방수 공법 그럼 기본적인 공법들은 거의 건조를 전제로 하죠 전제로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는 함수 상태가 10%가 돼야 됩니다 10%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10% 이하의 건조가 돼야 돼요 만약에 바탕에 습기가 많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떨어져요 그러면 이걸 연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파스를 바르는데 땀이 나는데 파스 딱 부착하면 안 되겠죠 그걸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조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습윤 상태에서 사용한 방수 공법 이 습윤 상태 그러면 습윤 상태에서 방수 공사를 할 수 있는 게 어떤 개념인가 하면 시멘트 계열 그러면 시멘트 액체 방수나 시멘트 모르타르 계열 방수들은 습윤 상태에서 할 수 있어요 이때 함수 상태는 3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하자 그러면 습윤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시멘트 액체 방수 시멘트 액체 방수나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죠 시멘트 이 모르타르 방수 모르타르 방수 이런 것들이 바로 습윤 상태에서 가능한 방수 공법들입니다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구분해서 정리해 두시면 된다 그리고 4번 드레인 간통 드레인은 이제 배수되는 옥상에 물이 비가 내리죠 이것을 배수하는 부분이 드레인이죠 그러면 이 드레인은 그래서 1번을 알아두시면 된다 뭐 알씨든 PC콘과 타설전에 미리 그 부집에 고정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게 원칙이에요 드레인은 그래서 이제 드레인은 옥상에 가서 보기가 힘드니까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아파트 발코니 여러분들 용어로 베란다죠 그래서 이제 거실 앞에 가서 그 안방하고 그 사이에 가보시면 거기 물 내려간대죠 그걸 드레인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거니까 그래서 매립이 원칙이라는 점을 명심을 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209페이지 그래서 3번에 드레인은 기본 2개 이상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 모르면 우리도 콧물 안에 구멍 2개죠 그래서 배수는 드레인은 2개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209페이지 보시면 아스팔트 방수가 나옵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됐던 게 바로 이 아스팔트 방수죠 그래서 아스팔트 방수에서 먼저 아스팔트 방수는 다층 방수법이라고 했습니다 다층 방수법으로서 여러 겹으로 공사되는 게 아스팔트 방수예요 그리고 이제 공사할 때 좀 냄새가 많이 나죠 악취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 아스팔트 방수는 재료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재료가 아스팔트 재료 가지고 방수 청하죠 그러면 아스팔트 단어들 가서는 이거는 멘브레인 방수법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멘브레인 방수법으로서 재료적인 측면에서 아스팔트가 있겠죠 그 아스팔트에 해당되는 것이 현재 거기 1번 스테이트 아스팔트, 2번에 블룬 아스팔트, 3번에 아스팔트 컴파운드가 아스팔트예요 이 세 가지가 아스팔트입니다 그러면 스테이트 아스팔트는 석유를 정제하게 해서 원유를 정제할 때 나오는 그것이 바로 스테이트 아스팔트죠 그런데 이 스테이트 아스팔트는 반 액체예요 얘는 반 액체 상태예요 반 액체 상태 그래서 얘는 이미 반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연화점이 낮은 것이 단점이죠 연화점 연화점이 낮아요 연화점 연화점이라는 것은 이걸 연화점이라고 해요 고체인 아스팔트를 가열해서 녹는 온도죠 그래서 액상점도에 도달되는 그 온도를 보통 연화점 아스팔트가 녹는 온도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액상점도에 도달되는 그 온도를 연화점이라고 해요 연화점이 낮아요 이미 반 액체 상태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스테이트 아스팔트를 직접 사용하기가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블론 아스팔트가 만들어지는 거 2번이 자 그러면 스테이트 아스팔트를 가열해서 공기를 부어넣어서 딱딱하게 만든 아스팔트가 바로 블론 아스팔트가 되는 거 2번이 그래서 얘는 반 고체로 만든 거예요 이거는 반 고체 상태입니다 딱딱해요 그렇다 보니까 유동성은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얘는 연화점이 높은 거예요 연화점이 얘는 높습니다 높은 게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수공사에 많이 활용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블론 아스팔트는 무엇이다 이제 연화점은 높은데 좀 딱딱해지잖아요 그러면 유동성 이런 것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침입도 이런 게 좀 떨어지니까 이제 이 3번의 아스팔트 컴파운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블론 아스팔트에다가 동식물성 유제 기름을 첨가하고 강 분말지 이런 것을 첨가해서 품질을 좋게 만든 것이 바로 아스팔트 컴파운드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스팔트 제품에서 우량품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은 비쌀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이 아스팔트 제품 중 우량품이 됩니다 좋은 거에요 그래서 침입도도 크면서 우리가 연화점도 높고 그래서 모든 측면이 좋은 것이 바로 아스팔트 컴파운드예요 그런데 좋으면 비용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아스팔트 프라이머가 4번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접착재료 교착제죠 접착재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교착제라고도 하죠 교착제 그래서 접착재료로 사용되는 것이 4번의 아스팔트 프라이머예요 그러면 이 아스팔트 프라이머의 사용 목적은 바로 부착역이죠 부착역 증가를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이 부착역 부착역 증가 목적으로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해 두시고 아스팔트 프라이머예요 프라이머 측면을 공부해 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얘는 방수 성능 좌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블루나 아스팔트 50하고 희발성 용제 50대 50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바로 아스팔트 프라이머예요 그럼 이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우리가 건조 시간이 8시간 이내에 건조될 수 있는 것을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210페이지에 보시면 나오죠 프라이머의 품질과 관련돼서 건조 시간은 8시간 이내에 건조되는 걸로 우리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분을 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정면 보시고 그래서 이제 이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사용량이 면적당 이만큼 사용합니다 0.4km를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면적당 이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5번에 아스팔트 펠트하고 아스팔트 루핑 개념이 나오죠 아스팔트 루핑 그러면 아스팔트 펠트하고 아스팔트 루핑이 바로 무엇이 되는가 그러니까 방수지에 해당이 됩니다 방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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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스팔트 방수지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5번하고 6번 펠트하고 루핑 두 가지가 있습니다 펠트하고 루핑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차이점은 바로 이겁니다 펠트는 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거기 이렇게 꼭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유기성 섬유 양문화 폐지에다가 아스팔트를 갖다가 그 원지에다가 스티트 아스팔트를 노키아가 침투시켜서 만든 것이 아스팔트 펠트거든요 그래서 이 아스팔트 펠트하고 루핑의 차이점은 루핑이 두껍습니다 여러 번 해가지고 그래서 펠트가 얇고 루핑이 두껍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정도라고 보면 되죠 우리가 레깅스 하이고 여성분들은 기모 있는 레깅스라고 보면 돼요 기모 있는 레깅스라고 보면 돼요 두껍죠 그것처럼 그래서 루핑이 좋은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펠트나 루핑 방수지는 두루마리 제품으로 만들어져요 얘들은 두루마리 제품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두루마리 제품들은 보관할 때 세워서 보관하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은 세워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세워서 우리가 보관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판지 이런 거 있죠 우리가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세워서 모르면 두루마리 제품 중에 두루마리 휴지도 세워서 보관하자 맞아요 그래서 두루마리 제품들은 세워서 보관하는 게 기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펠트나 루핑은 겹침은 조건이 안 주어지면 겹침은 기본적으로 100mm로 보시면 됩니다 조건이 주어지지 않을 때 겹침은 기본 100mm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수지를 경사 지붕에 이렇게 공사할 때죠 경사 이런 경사 지붕에 공사할 때 방수지를 공사할 때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부착을 해 가면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공사해 가는 게 기본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펠트나 루핑을 부착해 가야 돼요 그래야지 흘러 내려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사를 할 때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공사를 해 가는 게 기본 원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그래서 이제 아스팔트 펠트 루핑 관련된 방수지 관련된 부분하고 이 접착제로 있는 아스팔트 프라이머 이 위주로 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들은 잘 안 된다 잘 출제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용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침입도 개념을 알아두면 된다 209페이지에 침입도 나오죠 자 모체의 아스팔트 침입에 들어가는 비율이 침입도인데 쉽게 아스팔트의 경도를 나타낸 것이 침입도예요 원래 왜 침입도라고 하는가 하면 거기 해놨죠 25도씨에서 100g의 추를 5초 동안에 누를 때 쉽게 이 침, 피카침이라는 특수침에다가 100g의 추를 이렇게 올려놔가지고 5초 동안에 0.1mm 간입을 하는데 그 기준을 침입도 1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 가지고 간입량 측정해서 경도를 나타냈다고 해서 그래서 침입도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그러면 침입도가 크다는 것은 아스팔트가 뭐다? 신축성은 무르다 이거죠 잘 침투해 들어간다는 거예요 신축평창 잘 할 수 있는 것이고 침입도 수치가 작다는 것은 아스팔트가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인 용어적인 측면하고 방수 바탕적인 측면 그리고 아스팔트 방수에서 아스팔트 재료적인 측면을 미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210페이지 아스팔트의 시공에 대해 방수공사의 시공에 대해서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거기 아스팔트 방수공사를 조금 그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잠시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슴 감사합니다.